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오늘은 회사 쉬는 날 아 어제 야근하고 왔는데 애들이 왜 이렇게 오늘따라 달라붙을까 어 놀아달라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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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애들아 아빠 나중에 놀아줄게 어제 회사 너무 힘들어서 그래 아야 아 놀아달라누 아 이거 나 오랜만에 휴일인데 아이 아이 그럼 뭐하고 놀아줄까 뭐하고 놀아줄까 뭐하고 놀아줄까 뭐 놀아달라누 아 축구하자능 축구 아아 아이 진짜 이씨 아이 애들아 엄마한테 놀아달라가자 엄마한테 엄마한테 엄마 재미없다 놈 아야야 이거 아아 애들아 아 빨리 그만 괴롭혀 아 여보 얘들아 얘들아 빨리 나갈 준비해 빨리 빨리 그러고 있지 말고 엄마 아까부터 준비하라니까 왜 아직도 안 했어 응 싫다 너 빨리 나갈 준비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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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싫다는 게 여보 여보 오늘 어디 나가? 아 오늘 왜 같이 가기로 했잖아요 여보 아 맞다 오늘 왜 같이 가기로 한 날이지 어 여보는 안가? 아 여보 아 여보 어쩌지 왜왜 야근하고 왔잖아 너무 피곤해가지고 아유 또 딱 외관집 가가지고 신경도 못 써 드릴 거 같고 오늘 왜 집에서 쉬면 안 될까? 음 뭐 뭐 그래요 얘들아 빨리 나가 준비하고 안 된다놈 아빠랑 놀아야 된다놈 아 얘들아 빨리 얘들아 빨리 가 가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일로와 빨리 일로와 아 여보 여보 음 그러면 집에 여보 혼자 집 보는 거니까 잘 보고 내가 집 이렇게 보고 있을게 아 여보 근데 외관집에서 자고 와? 어 아무래도 그렇게 되겠지? 자고 올 거야? 그래 조심히 다녀오고 여보 응 내가 진짜로 경고하는데 저번처럼 친구들 불러다가 막 집에서 술판버리고 그러면 진짜 나한테 죽어요? 그때 여보 외관집 갔을 때 말하는 거야? 그래요 또다시 똑같은 실수 반복하게만 해봐 아이 아이 절대 안 들었고 올까 아이 친구들이 다 바빠 요즘에 어 아이 얘들아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알았지? 빨리 가 재밌게 놀다가 가자 가자 늦었어 늦었어 아 여보 갔다 어머님한테 어 죄송하다고 전해드려 알았지? 아이 엄마도 이해할 거야 어 아이 애들아 조심히 다녀와 음 갔다올게 아빠라 걸고싶다 너 아이 갔다와서 놀아줄게 애들아 아빠는 집받아야 돼서 말이야 아이 조심히 가아 어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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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오늘 집에 혼자 있는 거야 야 이거 천국이 있나 애들도 없고 어 여보도 없고 이거 맞아 천국이구만 어 야 어 집에 막 들어다니고 싶어 어 너무 좋아 어 야 집에 이렇게 아무도 없으니까 조용하고 완전 완전 좋구만 이거 어 이거 얼마만에 누려보는 조용한 집이냐 하 어 여보가 오늘 자고 온다고 했으니까 우리 집에 아무도 없겠다 우리 친구들이나 불러가지고 이거 놀아볼까 에이 오랜만에 전화해봐겠다 따로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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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어 야 야 야 태측이냐 어 누구야 이거 전화번호 모르는줄 알아보던데 아 나 여맨이 여맨이 아 여맨이 아 오랜만이다 야 아 오랜만이다 오랜만이다 야 야 오랜만에 나 애들하고 애움 없어도 그런데 어 우리집에서야 놀래 저번처럼 야 너 아직도 정신 못차렸구나 뭐 정신을 못차려 어 정신 못차려니까 신나게 놀아야지 야야야야 그러면 친구들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집에도 놀자 우리집에 아무도 없대 알겠어 그래 잔뜩 데려갈게 내가 고기는 사놓을게 술만 사와 알았지 응 알았어 야 이거 오랜만에 신나겠는데 야 이번에는 애엄마한테 절대 안걸려 응 알겠어 어어 나 맘바에 준비를 하고 갈게 어어 맛있는거 사와 어어 으응 뚝 야 이거 오늘도 신나게 놀 수 있겠구만 애들도 없고 이거 애엄마도 없고 이야 개멋디 야 이정도면 완벽하구만 아 집에 애들도 없고 애엄마 없으니까 진짜 좋다 어 친구들 오면 마시는거 구워먹고 술도 먹어야지 음 얼마만에 무드려버린 휴관가 어 누구세요 야 우리아따 이야 흥연아 야 새끼야 오늘 한번 신나게 놀아보자구 신나게 놀아보자구 너 퇴근하고 오는 길이냐 그래 아 어 반갑다 오랜만이네 아 다 바쁘게 사나보네 와요 애들 바빠 에 얘들아 들어와 야 들어오자 야 어때 야 야 이거 완전 빠리빠리나잇이구만 오늘이야 죽어보는거야 술로 달려버리는거라고 어 내가 이것도 사왔지 뭐 이거 설마 그거냐 그래 그거냐 참이스리냐 그래 이스리 이스리 참이스리 야 기가 막히는구만 이거 아 이거 얼마만에만 누려보는 행복감이야 아 아 애 엄마한테 휘둘려 애들 놀아주느라 시끄러워 어 맞다 어 왜 야 너 제수씨 또 오면 우리 저번 저런 뭐 뚜들어맞고 뛰어들어맞고 떼들어맞는거 아냐 아니야 아니야 이번엔 확실해 어 저번에는 아 그땐 운 안좋게 걸렸지만 어 이번에는 그 외갓댁에서 무조건 자고 온다고 했다고 정말 우리가 신나게 놀고 아침에 싹 치워놓으면 모를거야 모를거야 좋았어 아 오늘 한번 놀아보자 앉아 친구들아 앉아 앉아 누추하지마 앉아 앉아 어 야 이거 누추 얼마나 먹어보는거야 이거 야 이게 또 뭐야 야 아 내가 또 이거는 만든거 아니겠니 햄이야 햄 음 아 역시 돼지고기 햄이야 너처럼 생겼어 이거 어 야 야 야 우리 이거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거 건배 날까 어 그럼 야 오늘 한잔에 오자고 가자 가자 야 부딪치어볼까 잔좀 어 아하 가자고 하나 둘 셋 오늘 밤을 오늘 밤을 위아 야야 원샷이다 원샷 아 아 아 아 이 맛이야 이 맛이라고 아 내가 야 태택아 응 내가 결혼하고서 말이야 이 좋은걸 못 누린다 내가 어 아 오늘 밤 실컷 노려보자구 아이 그러게 말이야 한잔 더 줘 한단 더 줘 이거 잔좀 따라줘 아 여기여기 많이 사왔어 많이 아 내가 말이야 어 내가 어 애들한테 휘둘려서 요즘에 술도 못먹구 어 내가 또 담배도 끊었다 이거 아냐 어 뭐 야 완전히 그냥 잡혀 사는구만 에휴 한잔하자고 또 어 저 하 으악 달다 달어 허허헣 달다 달어 아 으아아 마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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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 야 좋다가 우후 으아아 좋았어 좋았어 야 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지금 몇시야?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지금 다 됐잖아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 우리 여보 올 시간인데? 야야야야야 친구들 좀igkeiten enjoys어 알갔지 SIBigue halfway 아 kto 누구.. AI 누구세요? 여보 난민 어 잠깐만 어 나 지금 화장실에 있어 좀만 기달려 문 열어줄게 빨리 나와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친구야 야 이거 빨리 치워 이거 빨리 치워 빨리 없어 x2 왜 안 세우는 거야 아 지금 아빠 응아 중이에요 야야 빨리 치는 거야 빨리 치워 이거 빨리 치워야 돼 야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또 막겠다 야야야 또 어디 야야야야 일단 위로 올라와 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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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열어 얘들아 빨리 와 빨리 아파 아 아빠 지금 닦고 있어 닦고 있어 기다려 야야 야야야야 아유 큰일 났네 큰일 났어 빨리 들어와 빨리 야야야야야 야 여기 있으면 들킬 것 같으니까 잠깐 기다려봐 야 좋은 생각 있거든 자 이걸 파고 자 이 친구야 이 친구야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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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 있어 여기 들어가 있어 이 친구들 이 친구들 데리고 들어가 있어 어 알았지 이렇게 문을 닫으면은 니가 안 보일 거야 알았지 어 알겠어 어 야 같이 들어가 있어 아 아 아빠 지금 간다 나간다 아 빨리 알아 아 뭐 하는 거야 대체 아 어 어 어 뭐야 왜 이렇게 늦었어 아 아빠 응하고 있었다니까 아유 아유 진짜 아유 아유 들어와 병에 좀 있어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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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되게 없는데 여기 슈퍼 어디 갔어 아 엄마 근데 어디서 좀 이상한 냄새나지 않아 아이고 무슨 냄새 난다 그래 어? 이 근처에서 나는데? 아아아 아아 어? 아아아 아아 아 말은 안하네 내가 어제 심심해서 야구 보면서 맥주 먹었지 맥주 먹었더니 좀 냄새가 나는 것 같네 맥주야? 아 맥주 내가 어제 야구 보면서 맥주 먹는 걸 좋아하잖아 그거 어제 맥주 먹으면서 근데 이렇게 아침까지 냄새가 난다고 여보 맥주라기에는 냄새가 너무 심한 거 아니야? 아 내가 환기를 안 시켜서 그런가 보나? 환기를 시키면 되지 이상냐 냄새 아아 아냐아냐 여보 뭔가 수상해 아 아니 돼지고기도 구워 먹었는데 그래서 냄새 이상한가? 어? 아냐 여보 거짓말 치지마 아 무슨 거짓말을 해 또 내가 뭐 친구들 불러 나가다가 놀았다고 생각하는 거야? 눈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얘들아? 아냐아냐아 아빠의 동공이 흔들리고 있어 아 아냐아냐 전혀 안 흔들려 어? 아휴 동공 지진이 일어나고 있어 아휴 아휴 방금 뭐였지? 아휴 아휴 하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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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 왜? 어 여보 어 어 막고 싶지 않으면 사실대로 얘기하는 게 좋을 거예요 아휴 방금 지진아 방금 뭐였지? 아휴 아휴 나 아휴 나 아무것도 아냐 어 뭐야 아무것도 아냐 내가 바본 줄 알아? 어? 아냐 절대 이번엔 안 그랬어 뭐 친구들 불러가지고 뭐 파티하고 막 술 먹고 막 밤새도록 술 먹고 막 그런 거 아니야 여보 내가 뭐 이제 철부지가 아니에요 네 아 여보 그렇게 수상하면은 어? 내 집을 찾아보든가 어? 여보 만약에 누구 뭐 뭐 수상한 거 조금이라도 걸리면은 여보 걸리기만 하면은 그냥 머리털 앞머리 내가 다 뽑아버릴 거예요 아니 내 친구들 안 왔다니까 친구들 안 왔어 찾아봐 없어 엄마 쳐다보자 빨리 쳐다보자 아빠 수상해 찾아보자 뭔가 수상한 누리끼리한 냄새가 난단 말이야 여보한테 아휴 아저씨냄새 어 근데 어디서 술냄새 여기서 아니야 내 술냄새 나는데 왜 애들 방에서 술냄새가 더 많이 나는 거 같지? 이 방에서 하셨어 아 봐봐 아 봐봐 내가 이 문 밖에 없잖아 지금 다 뒤져봤잖아 어 여기 있는 거 같은데 봐봐 없잖아 봐봐 없잖아 아휴 어? 에이 빨리 나가 빨리 나가 이거 없다니까 빨리 나가 나가 아이 근데 진짜 술냄새 나는데 아휴 빨리 오려라 빨리 나가 아 음 봐봐 없잖아 나 없다고 했잖아 어? 어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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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잘못 받나 보지 어? 뭐 그러게 아휴 없다니까 아휴 진짜 거참 응 하하 왜 또 들어와 어 여기서 냄새나는데 아저씨 냄새 야 문을 문을 여는 거 뿐이잖아 야 친구야 너 왜 나왔어? 너 술 취해가지고 너 나왔냐 또? 야! 여보에게 무슨 일이야? 아야 아이 엄마 여기 수상해 뭐지? 뭐 안녕하세요 여보 쉬 inic 아저씨 아저씨 빨리 도망가세요 재밌게 잘 있다가 갑니다 잘 있어 나중에 봐 아이 아아還是 아앜아앜 아앜아 이 친구들이 이 친구들 안가냐 넌? 여보 그냥 술 조금 마셨을 뿐이야 아하하하 술 조금이야 내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보? 이 의리 없는 자식들 다 도망가다니